여기 보면은 1층에는 11층이라고 합니다 코쿵카 여기 이렇게 찍고 방문증을 찍고 들어갑니다 L4 코쿵카 오 되게 고급진데요? 역시 미워크는 센터했군요 가서 월 이용료는 얼마인지 다른 월드 다른 지점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4 L4 아 플로어가 왜 이렇게 안 들려요? 약간 발음이 좀 그런 것 같아 아 위워크 위워크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잠깐 비지트 비지트 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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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아 아, 오케이. 핫테스트? 네, 핫테스트. 5200W라는 얘기지? 달에? 그럼 20만원 정도? 그리고, 월요일에, 다른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또 다른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각각 백신을 로ya에 가고 있으면, 한국의 도움을 한 곳에 도움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하루에 보면 괜찮다. 한국의 도움을 하시는것은 4곳에 도움을 하셔야 할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의 도움을 하시는것은,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냥 둬서 보러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전화부스도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회의실도 있고요 여기 확실히 힙하네요 한국 돈을 5200받이면 20만원? 24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괜찮아 여기 커피는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고요 이렇게 노는 거 그리고 광화문이랑 똑같은 이 인테리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컵을 놓으면 씻어주시는 것까지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있고 근데 할랄과 논할랄이 따로 있어요 역시 여기 커피랑 티가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없다 오늘 주중인데 되게 주중 오전 시간인데도 많이 없어요 근데 20만원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그 가격이었거든요 내가 뭐죠? scrap 되서